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만나볼까요? 노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나이, 어렴풋이 뭐 다들 한 몇 살 정도 아닐까?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 기준이 되게 애매해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60세인 분들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기만 해도 좀 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 눈치가 보인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내 노인복지법은 따르면 노인의 연령 65세입니다. 65세를 노인으로 봅니다. 65세부터죠.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는 첫 연령도 그리고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도 65세입니다. 네. 65세라는 기준이 우리나라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는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연령 기준을 높이자 이런 제안도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정작 사실 65세인 분에게 노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아마 열의 아홉 분은 다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게 좀 유서가 깊습니다. 이 기준 무려 120여 년 전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1889년 독일의 철혈 대상이죠.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할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했습니다. 120년 전입니다. 이후에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바로 이때의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됐는데요.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노인 그리고 지금의 노인 연령 기준도 삶도 상황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고령사회,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 어떤지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연령 기준 따져보면 거의 130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동안 사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식도 그렇고요. 130년 전이면요. 이게 살아계신 분도 없겠지만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보면 노인 연령 기준을 몇 세로 생각하느냐라는 답변에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지금 표로 보고 계시죠. 노인의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노인의 경제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기에 기준 연령이 상향이 된 겁니다. 선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땐 좋아하던 사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낯선 사람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돌아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쉬는 삶이 좀 당연시 여겨졌는데 이제는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조사에서는 어땠나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번 조사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0명 가운데 4명꼴입니다. 지난 2017년 30.9%에서 지난해 36.9%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5세에서 69세 사이에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로 이전 조사 때보다 그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노인 일자리의 경우에는 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죠? 저희가 뭐 양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하는 노인은 3명 가운데 1명이 넘는 비율로 늘긴 했지만 문제는 바로 이 고용의 질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이 절반가량을 차질을 했고 또 농업, 서비스, 근로자 순으로 질 좋은 일자리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통계청의 2019년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약 71%는 비정규직으로 대다수가 저임금, 또 임시직에 몰려 있는데 일하는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생계비를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 52.1%는 근로소득이 한 달에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생계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노인들의 평균 소득은 첫 조사를 벌인 2008년 700만 원이던 게 지난해에는 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근로소득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떠받친 결과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27.5%였지만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요. 자식에게 받는 용돈 또 생활비를 말하는 사적이전소득 비율은 2008년 46.5%에서 지난해 13.9%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들이 과거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생계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와는 가구 구성 자체도 좀 달라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조금 부양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근로소득 등으로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자녀분들과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비율이 2008년 32.5%였는데 지난해에는 12.8%에 그쳤습니다. 그런 만큼 혼자 살거나 또 노인 부부만 함께하는 노인 단독가구 비율이 2008년 66.8%에서 지난해 78.2%로 늘었습니다. 주 1회 이상 자녀와 연락한다는 응답률 63.5%였는데 친한 친구 또 이웃과 연락한다 이런 비율이 71%로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확실히 통계 양상만 봐도 이전보다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난 노인 생활이 점차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식을 반영을 하듯이 지금 노인 세대가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도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취미나 여가 활동을 꼽았고요. 경제 활동, 또 침묵 활동, 종교 활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때문인지 운전하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처음으로 20% 선을 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노인, 2011년 첫 조사 때는 0.4%에 불과했지만 물론 이때는 스마트폰 보급률 자체가 낮았고요. 이제는 노인층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65세부터 69세는 40.8%가 SNS를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절반 가까이가 나는 건강하다, 스스로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노인 세대 등장이라고 할 만큼 생활상도 또 가치관도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고정관념 속에 노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도 되느냐 굉장히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인을 글쎄요, 약간 수동적이고 좀 의존적인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정책 같은 경우는 노인을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또 새로운 노년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또 사회 참여, 사회 기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와 돌봄, 안전이 연계된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을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도 또 정책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속속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달라진 노인의 삶에 딱 맞는 단어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욜드, 욜드, 영올드의 줄임말입니다. 65세에서 75세의 베이비 부머 세대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영올드, 젊은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터 이코노미스트가 65살에서 74살까지의 사람을 줄여 부르는 용어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욜드는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노인 집단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은 더 부유하면서 또 건강하고 정년 연장을 위해 애쓰면서 은퇴 후에도 사회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욜드, 달라진 노인의 삶과 가치관만큼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박상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